자 여섯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룡사 화제요 조간 인황이라 휘제 문자하고 내복 의상이라 넉자씩 446 18글자로 한 단락이 이루어졌는데 한 문장이 446 16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글자만이 나이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봐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룡사 복희씨는 룡자를 넣어서 사 무슨 사 무슨 사는 룡사를 넣어서 관직 이름을 삼았고 복희씨는 처음으로 이제 어떤 사회나 어떤 통치 조직에 하면서 거기에 관직들이 인명을 했는데 관직들이 전부 용자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화제는 염제 화는 불화자입니다. 불화자는 염제를 얘기합니다 화덕으로 임금이 되었다. 그래서 염제입니다 염제는 염제 신동씨는 화자를 넣어서 또 관직 이름을 삼았어요 그 다음에 소호씨는 소금천씨는 조자 세조자를 넣어서 관직 이름을 삼았어요 그리고 인왕씨에 이르러서 드디어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저는 전설에 가까운 시대였는데 무슨 새가 어떻고 용이 어떻고 뭐 전부 이랬는데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뭘 뜻하는지 어떻게 생각이 났어요 고대에는 거의가 다 뭡니까 토템 시대였습니다 토템 그래서 토템에 관련된 명칭을 가지고 나라의 관직 이름도 삼고 무슨 불화 이름도 삼고 또 뭐 이랬던 시대였는데 인왕씨에 와서 드디어 사람 사는 사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만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도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에요 그걸 하다가 드디어 시제 문자야 드디어 이제 비로소 문자를 만들어서 만들고 내복의상이라 이에 의상 의는 우돗 상은 아래옷이거든요 의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뭐 그냥 저게 아니고요 옛날 풀잎으로 가리고 나무 잎으로 가리고 살다가 드디어 옷을 입었다 이런 뜻보다는 무슨 뜻에 가까운가 하면 복식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룡사 룡자는 여러분들 이게 룡아 제가 실물을 못 봤죠 그죠? 실물 없어요 그죠? 그런데 룡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중시되고 자신들은 지금도 용의 후손이다 롱 더 찬 런 그래서 자기들은 용의 후손이다 그럽니다 이 용자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토템으로 각각 흩어져 있던 것이 점점점점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우리의 토템도 인정해줘 가지고 그 글자들이 있는 대로 달라붙어 가지고 용이라는 형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용은 보세요 뭐예요? 여긴 매기 수염이 있죠 그렇죠? 또 이빨이 있죠 그 다음에 눈동자 있죠 뿔 있죠 비늘 있죠 그 다음에 날개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의 발이 있어요 뭐 모든 게 다 겹쳤잖아요 그래서 모든 토템의 일부분이 모여서 만들어진 글자가 용이다 룡 혹은 롱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거 아주 옛날 부락 그런 사회에 있을 때 각자의 토템이 있었는데 지금도 중국 토템도 많이 있습니다 저 운남 여러분들 나시족 보면 자기들은 개구리에서 왔다 그래서 반드시 조끼를 개구리 형상을 해 입죠 운남 가보시면 알지만 까만 조끼 뒤에서 보면 전부 개구리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개구리에서 왔다 또 반호족은 개에서 왔다 또 어떤 민족은 토끼에서 왔다 몽골족은 늑대에서 왔다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죠? 우리 민족은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이 겨루다가 곰 토템에 흡수됐죠 호랑이 토템이 그래서 우리는 곰 토템을 가지고 왔죠 그 외에 각 민족마다 다 이 토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토템이 뭔데 바로 용의 시대 그런 것이 토템이 하나에 모아서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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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으로 우리 주인 하나 두자 공주 시대가 온 것이 바로 이 복귀 시 시대입니다 복귀가 다 쓸 땐 이 용자를 넣어 가지고 관직 이름을 삼았어요 이거는 좌전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장 상에는 복귀라는 글자가 안 보이는데 왜 복귀라고 해석을 하세요? 좌전에 찾아온 복귀 시대 용자를 가지고 변수를 이름으로 삼은 것이 좌전에 나오기 때문에 좌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해석 못하죠 그러니까 천자문 여러분들 쉽다고 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자문 그냥 그거만 놓고 글자만 해석하려면 글자 해석 못합니다 속에 뭔 뜻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화재 화 화는 불꽃염자 화를 두 개 쓰면 불꽃염자 아닙니까? 염재 염재가 신동씨예요 신동씨 염재 시대에는 화를 넣어 가지고 복귀시대 금방 앞으로 더 나아가서 다시 용사 복귀시대는 뭔가 하면 천지를 다 쓰는데 복귀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를 관장하는 사람은 황룡 용자 용자 복잡하니까 간첫자로 간단하게 씁니다 용, 황룡입니다 여기는 뭐겠어요? 창룡 창은 청입니다 청 남쪽을 관장하는 사람은 적 정룡 서쪽을 관장하는 사람은 백룡 북쪽은 뭘까요? 북쪽 북쪽 흑룡 흑룡강 그러잖아요 흑룡강 검은 흑자 흑룡 그러면 황 청 적 백 흑 뭐죠? 오행이죠 이미 이때 오행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룡씨 동쪽을 다스리는 사람은 창룡씨 남쪽을 관장하는 사람은 정룡씨 서쪽은 백룡씨 북쪽은 흑룡씨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거예요 누구를? 밑에 있는 관직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염제 염제는 이제 화자를 넣어서 썼는데 신농씨입니다 신농씨 신농씨는 이름 그대로 농자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아 농사법을 처음 발견했겠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런데 농사법을 처음 어떻게 발견했느냐 뭐 땅을 파고 무슨 뭐 나무를 제거하고 풀을 제거하고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 그때는 아직 없었고요 들판에 불을 질러요 아니면 이미 불탄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강 거기 있는데 나뭇불이 옆에다가 무슨 이걸 저걸 심어봤더니 잘 자라요 왜? 그 재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화전민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불을 질러서 농토를 만들었다 산에 산에 그래서 신농씨는 다른 의미로 열산씨라고도 부릅니다 열산씨 자 그리고 인왕씨 조관은 뭔가 하면 소호시대는 새 이름을 넣어서 지었다 이것도 이제 좌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좌전을 모르면 모르겠지요 인왕씨 시대에 와서는 드디어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제 문자 비로소 문자를 만드는 누가 만들었어 그제는 뭘 썼어요 결승 아시죠? 결승 들어보셨습니까? 결승 매질결자 새끼줄 승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슴을 잡았어 그러면 새끼줄 중에 무슨 노란 새끼줄이라든지 색깔을 넣은 새끼줄을 해가지고 까서 걸어놔요 그 다음에 누가 뭘 빌려갔어 그럼 빌려간 사람 그 사람 특징이 뭔가 머리가 크다 그럼 머리를 크게 만드는 무슨 뭘 만들어가지고 새끼줄을 또 얹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나중에 기억을 해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 결승 시대에요 결승 시대 지나서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아이 그걸 쩔 만들자 해외에서 창힐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글자를 만들었죠 뭐 새 발자국이나 짐승들의 모양을 보고 처음으로 만들었죠 이건 설문의 자 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역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문자를 처음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다 하는 건 전설이죠 창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모든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결합된 지혜가 누적된 것이다 참 공산주의 사람들 그 표현대로 맞아요 인민대중이 누적된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경과하면서 나중에 결정된 것이 문자다 그런데 창일은 자고한 전설 속에 창일이라는 사람이 늘 나오고 그 뒤에 무슨 글자를 쓰는 방법을 글자를 쓰는 교재를 만들 때 창일편 창일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자 익히기 책 이런 뜻이죠 그 다음 급집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빨리 문자를 익히기 위한 책들 문과 자는 뭐냐 여기 한번 구분하고 넘어갑시다 문자 문자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옷감 짜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중에 이걸 따온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문자가 된 거예요 문 그래서 자는 뭐냐 아 자는 이미 두 개가 합쳤죠 그죠 집을 해당하는 이것과 아들 자자 해당하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글자자인데 글자자인데 자꾸 불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은 원래는 육서 중에서 상영과 지사만 가르쳤고 상영지사를 문이라고 그랬고 왜 있는 모양대로 나무목을 그려서 나무목 가나 그 다음에 지사 위 그러면 위 이런 거 이런 거를 문이라고 그랬고 자라고 하는 건 회의와 형성 왜 이 글자가 이미 두 개의 글자가 합쳐 하나 됐잖아요 회의와 형성 자를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육서 중에 상영지사 회의 형성은 다 됐죠 그 외에 전주가차는 문자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문자를 쓰는 게 활용하는 운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자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날짜 할 때 우리는 일자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일자 근데 일본은 아마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적자가 나다 흑자가 나다 이런 말 하세요 회사에서 잘해서 적자가 나다 그럼 적자가 나다 이 글자 씁니다 흑자가 나다 이렇게 씁니다 적자가 나는 게 좋아요 흑자가 나는 게 좋아요 흑자가 나는 게 좋죠 그럼 왜 이걸 적자 흑자라고 그러느냐 옛날 장부를 기록할 때요 장부를 기록할 때 아 이건 마이너스야 하여튼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흑자 그럼 적자가 난 거죠 이거는 이익이 나고 많이 불어났네 검은 글씨로 썼어요 그래서 흑자입니다 흑자 흑자는 불어나는 것이요 적자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적자가 났다 그러면 빨간 글씨로 쓰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자에 대한 거고 내복 이렇게 이제 생활이 좀 발달하자 이에 복식제도를 만들었다 무엇을 의와 상을 무슨 관직일 땐 옷을 뭘 입고 치마를 뭘 입고 색깔을 뭘로 하고 뭘로 하고 이렇게 해서 복식제도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은 왜 이런 것이 있느냐 옛날에 중국의 문명 발달사하고는 시족들하고 시족 이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옛날 맨 처음에 태어나서는 그냥 몰려다니면서 저녁 때 되면 어디 바위 밑이나 나무 밑이나 이런 데서 잤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단에서 야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자는 곳을 하나 만들자 나무 위에다가 나무를 옳고 가지고 야 여기서 자니까 편하네 짐승도 우리한테 안 덤비고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시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집단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집단 유소씨라 그랬습니다 유소씨 잠은 이제 이런 나무에다가 대강 옳고 가지고 여러분들 그 침팬지나 이런 거 밤에 잘 때 나무 꺾고 자는 거 봤잖아요 고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한참 내려가다가 또 야 춥고 배고프고 또 음식도 익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뭐가 생겼느냐 수인 집단이 있었어요 수인 그럼 뭐예요 이게 부시돌 수자거든요 부시돌 이 부시돌 부시돌을 해서 불을 일고서 내는 그 집단들 그러면 이 유소씨나 뭐 이런 집단들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이런 것도 못하던 집단이 어느 날 자기들끼리 몰려가 봤더니 어느 동네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무에다 얼고 놓고 그 외가 자꾸 낮에 내려와서 활동하다가 또 피해서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까지 발명 발견 발명하지 못했던 다른 집단들은 이 집단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죽겠죠 항복을 하겠죠 복종을 하겠죠 이래서 점점 이제 그 집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을 피우는 집단을 봤어요 고기도 익혀 먹고 뭐 따뜻하기도 하고 뭐 짐승도 배우고 그것도 못하던 집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집단에 가서 아이고 우리 좀 받아 주십시오 당신에게 복종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시가 나타나느냐 복귀 시 복귀 시 포기집단이 왔어요 푸시라는 데 푸시는 뭔가면은 옛날에는 사냥을 하러 죽으라고 다니다가 그날은 두 마리를 잡았어 산채로 그러면은 그 다 못 먹어요 한 마리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리 가져 놨다가 내 필요할 때 꺼내다가 주방에 가서 도살장에 가서 잡아먹겠죠 부시는 원래 부엌이라는 뜻입니다 부엌 요리하는 부엌 부엌에 고기를 갖다가 이어서 끊고 자르고 조리하고 하는 데를 복기시에요 그럼 가져 놨던 것을 그렇게 잡아먹으니까 매일 한꺼번에 사냥을 많이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냥을 안 해도 먹고 사네 복기시 집단입니다 이때부터 문명이 시작된다고 봤어요 복기시 집단이 여기입니다 복기 그 다음에 지나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작년에 먹다가 잠깐 무슨 벼이삭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벼이삭이 나요 그래서 뭘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봄에 심으면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게 뭐예요 신동시지요 신동시 이것은 농업사 목축사에서 농업사 수렵사에서 농업사 이러한 어떤 저개도 한자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인시 수인시 그 다음에 복기시 신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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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신동시 신동시 이 셋을 묶어서 옛날에 삼황이라고 씁니다 우리 삼황 오제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삼황은 이 셋만 가르치는 거 아니고 책마다 사망이 누구누구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삼하천이 사기를 쓸 때 사망 본기는 쓰지 않았어요 왜 난 모르겠다 사망이 누군지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오는 것도 없고 사람들 말마다 전부 다 다르고 제왕운기라는 책은 천황시 지황시 인황시 해서 천지인의 황자를 붙어서 그거를 또 삼황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 달라서 이건 쓸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여화시 축용시 순시를 묶어서 삼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상고시대에는 문명 발달에 의해서 그 시족 이름이 정해졌고 그 시족 이름에 의해서 문명이 어떻게 발달한지 알았으며 그 중에 셋을 묶어서 삼황이라고 했고 뒤에 오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오제라고 그러느냐 또 구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하천이 사기를 쓸 때 제일 첫 마리가 오제본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그걸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룡사화제 복귀신은 그걸 용어로서 삼았다고 그랬는데 대개 보면 아까 얘기한 춘관은 청룡씨 이게 봄은 춘입니다 동서나무가 아시죠 춘관은 청룡씨 한은 여름이니까 청룡씨 백은 가을이니까 백룡씨 겨울은 흥룡씨 중앙관직은 황룡씨 오행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전 소공 17년에 그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염제는 화제는 추인씨라고 봤는데 처음으로 부시돌과 나무를 비벼 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하여 익혀 먹길 뿐 아니고 그 다음에 불을 떼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그런 이유는 한비자 오두편에 나옵니다 사만 봉기에도 나오고 좌전에도 염제는 화로써 불화자로써 깃을 삼아서 화를 가지고 관직 이름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왕시 시대에 와서는 소호씨가 소호씨는 새 이름을 가지고 관직 이름을 삼았는데 이렇게 삼았다는 아까 토테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전에 보면 소호씨가 들어서 봉황새가 나타나자 그 새 이름을 가지고 황조씨 력정씨 현조씨 해서 전부 시구씨 협구씨 골구씨 비둘기 이름을 특히 또 많이 썼네요 이렇게 해서 저거 이름을 삼았다 관직 이름을 삼았다라고 해서 역시 좌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왕시는 제왕운기라는 책 제왕세기라는 책에 보면요 인왕시는 형제가 구인했는데 각각 구주 중국을 구주로 나눠서 다스렸다 그리고 사기보라는 책에는 삼황본기 지금 이 책은 없습니다 이 책에 쓰면 참 좋을텐데 삼황본기라는 곳에 인형해서 인왕은 머리가 아홉이었으며 구름을 타고 다녔고 날개는 여섯 개였고 그 다음에 국구라는 곳에 나오는데 형제가 아홉이었는데 각각 형제로 하여금 구주를 다스리게 해서 사람이 천을 다스렸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의제 문자는 문자에 대해서는 주역 괴사전 하의 자사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설문회자 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서 상서는 서경입니다 서경서에도 복귀씨가 처음 문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해남자에는 또 뭐라고 되는가 창일이 글자를 만들자 귀신들이 다 울었다 왜 이제 문자가 너무 발달한 거니까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복의상이라 그래서 의상의 복직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의상이란 말은 옷을 만들어 지어 입은 건데요 황제의 아내가 이름이 루조였습니다 루조 황제의 아내입니다 루조 황제의 아내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뽕나무에 누에가 먹고 자라던 나중에 고치를 만들어 매달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누자가 아 저 고치를 풀다가 뭐야 뭐 쓸 때 쓸 수가 없을까 해서 그래서 고치를 살살 풀어도 풀려요 자 모든 가는 실은 꼬으면 아주 강해져요 아시죠 여러분들 실이고 뭐고 다 가는 것을 꼬으면 아주 강해집니다 꼬아서 이걸 가로 세로로 짜면 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으로 양장 기술을 발명했다고 그래요 이건 오제 본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옷을 처음 해 입은 것도 되고 또 그 옷을 가지고 복식 기술을 복식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좌전, 회남자, 사기, 사망본기, 한비자 무슨 모든 걸 다 알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네요 그죠? 어렵죠? 자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복귀 시대는 뭐하고 소호 시대는 뭐하고 옛날 그 시대에 했던 걸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룡사화제요 조관인황이라 시제문자하고 내복의상이라 인류문명발달사를 아주 압축해서 16글자로 설명한 것인데 속내용을 아셔야만 이해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그럼? 자 좋습니다 뭐 어차피 한 번씩 써봐야 글자 쓰는 방법도 아실 테고 또 글자도 바르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자 써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룡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 둘 셋 룡 혹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거 배울 때 선생님이 뭐라는 거 하면 야 그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입월 복귀삼 이렇게 외워 그래서 입월 복귀삼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입월 복귀삼 룡사 룡사 그다음에 화재 용사 화재요 불화자 화재 임금재 이렇게 그다음에 용사 화재요 조관인왕이라 조 쓰시고 하고 하나 둘 셋 넷 조관 관직은 조관 그 다음에 인왕이라 사람이자 인 황 임금황자 됐죠 조관인왕이라 그 다음에 시제 문자하고 시 비로소 자 이거 쓸 땐 옆에 뭘 쓸 땐 이걸 가늘게 쓰세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듣게 있으면 두께 있으면 옆에 써서 이 조형미가 안 맞잖아요 그죠 시 여기다가 시 됐죠 제 시제 문자 문자는 뭐 여러분들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문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시제 문자고 내복 의상이라 내복 쓰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의 오드이자 상 상은 위에는 음이 있습니다 음 상 그쵸 여기다가 오드이자를 밑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요건 상과 옷이 합쳤고 나하고 요런 결국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분차분히 하면 쓰시되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 쓰지 말고 천천히 쓰면서 획수에 따라서는 잠깐 쉬었다 그 액을 쓰고 하는 요런 필기 방법을 활용하시면 아주 글자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h g g 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